아고구네에서 뛰게 마라톤 대회에 경목 핫포코스 남자 1위 김진완 1시간 14분 39초 상기인은 2017년 잠실올림픽 주경예약을 매치한 제13회 아고구네에서 뛰게 마라톤 대회에서 부서와 같이 우수한 성격으로 입장하였기에 3점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마라톤 타이틀 대장 이수렬 축하합니다. 자 2등 우리 유진홍님. 유진홍님 앞에 가셨죠? 자 시상하겠습니다. 아고구네에서 뛰게 마라톤 대회 전공 핫포코스 남자 2위 유진홍 1시간 15분 33초 이하동 우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네 잔 찍으시고요. 밤붓현미인 3위 조회 주시죠. 아고구네가 서시키게 마라톤 대회 전공 핫폼코스 남자 3위 밤붓현미인 1시간 14분 49초 이하동 Suk입니다. 축하합니다. 정국아야, 정국아야.